안녕하세요 가길라입니다 뭐라구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구요? 그렇다면 제가 없애드릴게요 일단 1번 눈 보여주시겠어요? 눈에 머리카락이 한올 있으시네요 제가 띄어내드릴게요 잘 안떨어지네요 잘 안떨어지네요 이거 참 곤란하네요 죽을때나 잘 안떨어지네요 진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너무 끈질기네요. 이 머리카락 딱풀핑이 붙였나봐요. 안되겠다. 딱풀에는 딱풀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풀 한번 닦아볼게요. 드디어 1번 눈에 있는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두번째 눈 갖고 오세요. 아니 왜 눈에 종이가 붙어있어요. 일단 잘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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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라드릴게요. 드디어 종이가 조금 잘랐네요. 이거를 이제 한번 벗겨내볼게요. 안내해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위로. 이렇게 잡아서 위로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서 위로 잘 안 되네요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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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요 이걸로 긁어내야겠네요 그걸로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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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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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두 번째는 가져 오세요 눈알이 유리이신가요? 깨져 있네요 깨진 유리는 이걸로 붙여드릴게요 좀 말할 때 붙어라 아... 묻어라 붙어라 묻어라 붙어라 붙어라 안 붙네요 어쩔 수 없이 딱풀핑이 또 나와야겠어요 붙어 붙어 딱풀 딱풀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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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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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붙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이제 네번째 눈 들어오세요 아 네번째 눈은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네요 슬픈 일이 있으셨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셨어요 일단 물방울 먼저 스포이드로 제거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둘 그것은 나올 뻔 그를 그를 여러분 쁘쁘쁘쭈 물방울모덩 이거 이 솜털로 닦아드릴게요. 이 솜털로 닦아드릴게요. 물 방울이 다 사라졌네요. 자 이제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눈 들어오세요. 어머나 눈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물 없이 종출동시켜서 털어드릴게요. 그럼 큰 것부터 사용해서 털어드릴게요. 눈이 자꾸 돌아가지 마실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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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드디어 몇번째? 다섯번째 눈도 청소가 되었네요. 이제 일곱번째 눈 들어오세요. 일곱번째 눈에는 꽃잎이 있네요. 제가 다 집어드릴게요. 이게 클립으로 하는거라고 도구가 구리다고 무시하지마세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눈에는 꽃잎이 있네요. 다섯번째 눈에는 꽃잎이 있네요. 다섯번째 눈에는 꽃잎이 있네요. 다섯번째 눈에는 꽃잎이 있네요. 그냥 펀쳐주세요. 다섯번째 눈에는 꽃잎이 있네요. 다섯번째 눈에는 꽃잎인 것 같구요. 멀리페이지에 나면 꽃잎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끝인거요. 마지막 구름이 남았다구요? 그럼 여덟번째 눈 들어오세요. 이럴수가 대왕구름이 눈앞에 있네요. 구름이 위협하고 있어. 고기름이 구름을 이어가 아래쪽으로 넘어가네요. 와 드디어 구름도 사라졌네요 왜 이렇게 눈에 이상한걸 달고 다니는진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두뇌이상이 생기면 찾아와주세요 안녕